안녕하세요 양말 커플입니다 초기 세팅입니다 오빠 알지? 여기는 하나만 꽝이야 여기 사장님이 고치셨나봐 고장났었는데 맞아 지난번에 고장 나가지고 아 뭐 걸어놓은 것 같은데 딱? 자 일단 너무 많이 꽉 차있어 오빠 일단 쓰러트려야 되거든? 맘에 드는 걸로 맨 앞이야? 너무 따닥딱 붙여놨어 일단 눕혀야 돼 그대로 두면 안 돼 고연 아 그럼 옆에 잡아볼까? 눕혀야 되니까 그치 옆에 집게가 들어가게 이런식으로? 그렇지 하나가 들어가게 그냥 하나가 들어간다 생각해 안 들어갔지? 눕혀라 좋아 좋아 눕혀 눕혀 오빠 잘했지? 잘했다 아주 잘했다 그렇다면 이제 잘 뛰기만 하면 되거든 하나만 낀다 생각해 하나 네 다리 하나 다리 하나 보기를 끼게 할 거야 여기 여기 큰데 보여? 응 가자 왜? 오? 뭐한 거야? 채우면 안 돼 호호차 오빠 이런 날도 있는 거지 뭘 낄 거야? 여기 어떤 발로? 이걸로 한 이 정도 해야지 그래? 응 믿기지만 않지만 해본다 믿기지 않은데 역시? 아니야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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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다 빠지겠지? 역시 오빠 말을 믿으면 안 돼 그냥 너 스스로 하겠다 알았어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겠다 자 가보자고 좀 놓고 아 빠지나? 가자 가자 놓지마 어? 오빠 됐다 우와 뭐야 하이파이브 예예예예예 우와 대박이야 역시 오빠 말을 따라가면 안 돼 꽝 아니겠지? 어? 꽝 아니겠지? 아 그니까 나도 좀 놀랬어 맨 앞이라 사실 나올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들고 저기까지 가면 정말 아 이거 나오겠다 역시 또 하나 하나 뽑더니 무용담 시작됐죠? 잘한다 눕혔어 아주 잘해 설마 맨 앞이 꽝은 아니겠지? 나 아직 다섯 번 남았거든? 천천히 천천히 기계 멈추면 살짝 이동해서 가자 잡았나요? 잡았나요? 아니 놀 거 같은데? 과연 아 아 아 이거는 참고한 말 그대로 그래도 이미 너는 제 몫을 했어 하나 뽑았으면 된 거야 그럼 두 개는 욕심인 거고 하나만 뽑으면 된 거야 근데 얘는 이 작은 데 들어가면 잘 안 나오고 큰 데 들어가야 나오는 거 같지 않아 오빠? 응 웃김이 가자 끝 어? 작은 데 넣었죠? 아 빠지겠다 이거는 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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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아 좀 좋았는데 어 집게가 세게 빼버리네 근데 여기 집게 힘이 나쁘진 않아 오빠 지금 좋아 너도 들겠어 이렇게만 넣어질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어 일단 원하는 데 넣었어 여기 넣고 싶었거든? 좋아 느낌 좋아 일단 과연 오~~ 가자 이대로 가야돼. 근데 앞으로 하죠? 좋아. 일단 하나만 더 뽑아도 상품이 있으면 되는 거야 오빠. 긍정 파워인데? 없으면 문제인데. 왼쪽 왼쪽. 왼쪽? 응 왼쪽으로, 왼쪽으로. 아 오빠 말하는데? 아니 더 더 더 더 더 더 더. 어 됐어 됐어. 그래? 이게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? 아 안 들어갔잖아 오빠. 나만 믿어 아니 너 안 갔으면 얘랑 겹쳤어 아 그래? 어 벌써 두 번 밖에 안 나갔다? 어? 또 찍격을 이상하지 않아? 어 아니다 아니다 됐어 와 너무 떨려 왜 뽑을 것 같아서? 아니 이 기계가 떨어마 과연? 어 들어갔다! 아 하나가 안 들어갔네 저기 한 발이 아 한 발이 안 들어갔어 이걸로는 못 버티겠다 이들 이럴 때는 다른 걸 한번 집어봐 아 그냥? 아 근데 한 번 남았으니까 어 한 번 남았으니까 어쩔 수 없다 자 올인 자 천천히 멈추면 이 발이 좀 이상하긴 해 적어 근데 힘은 좋아 가자 아 안 들어갔죠 너무 정직하게 들었다 아 나오겠다 얘는 세우겠다 세우겠다 그래도 하나 뽑았다고 그리고 자 마중 나왔는데 꼈어 꼈어 손 조심 꼈어 자 가봅니다 오빠 잘 찍고 있지? 아이 그럼 찍는 것도 선수야 자 있어야 될 때 아 이거 오빠가 세우 잘했지 이렇게 응 아닌가 얘가 걸리나? 얘가 걸리나? 가져가는 것도 일이네 맞아 이건 다 해야 열리겠지? 네 사장님도 부지런해야겠다 자 이게 느낌이라는 게 있죠 오빠 꽝이 아니겠죠 힘들어 봅니까? 네 오오오오오오오 오빠 나만 믿으라고 최고인데 자 가자 아니 뭐 sozusagen 다 6번! 제일 싫은데 제일 싫은 거야? 활력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활력 잡고 있어 제가 찾은 정보예요 뭘 찾은 거야? 활력 28 리부스트 정관장이야 그래도 오빠 나 판매원 아니다 이거 우리가 전에 뽑은 거잖아 집에 하나 있지 자 그럼 내가 해볼까요? 이어서 가보자고 가보자고 자 도전 자 가보자고 성공 하겠습니다 들어가고 그렇지 마음에 드는데 원하는데 들어갔어 오 눕혀 눕혀 던지고 한번 던져주고 그렇지 오 눕혔고 내가 옆으로 좀 가야겠다 잘 안 보이니까 말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 하나를 넣는다 생각하고 찢겨 하나만 넣는 거야 하나만 넣는다 하나만 넣는다 하나만 넣으면 나오는데? 하나만 넣으면 안 되는데 두 개를 넣어야겠다 그러면 초집중 아 잘 붙어갔어 오빠 잘 잡은 거 같기도 한데 아니야? 아 내 동생이 쳐버렸다 앞으로 왔어 앞으로 왔어 긍정 그치 조금씩 오는 게 어디야 얘를 탑으로 쓸 수도 있잖아 옆에 있는 거? 응 긍정 무한 긍정 들어가 그렇지 일단 들어갔고 오 일단 눕혀야돼 오 눕혔어 눕혔어 오빠 자 특히 신중하게 신중하게 진짜 신중하게 하나만 뽑는다 생각하자 하나만 뽑는다 나는 하나 하나만 뽑고 퇴근한다 하나 퇴근할 거야? 아 그럼 지금 시간 9시 57분 오전 아니고 오후 밥 먹어야지 밥 먹으러 갈게요 뽑았나요? 아 빠지겠다 괜찮아 다시 다시 아무나 하나 나와라 이건가? 아무거나 하나는 나와라 저 집게가 지금 여기 휘었어? 뭐지? 아 잘못 들었던 거 어? 뭐야 뭐야 대박 하이파이 예 예 예 대박 성공 대박 성공 안 그러면 오빠 이게 안 나올 거라 생각하니까 나와버렸네 나 진짜 안 나올 거라 생각하니까 나와버렸네 나도 오빠 통 편집 예상했어 무서운 얘기 하지 마세요 얼마나 이게 바로 하면 된다야 오빠 그렇지 하나 더 뽑을 수도 있는 거야 오빠 하나 더 가자 가자 아 아 아 맞아 욕심 부리면 안 돼 차근차근 해야 돼 여기 얼마나 좋아 만원에 하나 주는 집이라고 그렇지 여기 이제 최애야 최애 장소야? 응 자 일단 딱 쪄서 가져오세요 오 눕혔고 하나 들어갔고 하나 들어갔고 잘만 껴보자 잘만 껴보자 친구야 이제 네 번 남았다 오빠 네 번? 이거 빼면 세 번 네 번의 기적을 보여줘 기적 들어가고 안 들어갔다 하나 들어간 거 같은데 아 저기 들어갔구나 괜찮나? 아 넘지를 못하네 설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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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쌓아놓고 얘 넣고 자 얘 넣자 돌아가지마 근데 이거 안 돌아갈 때도 있는데 이게 아 넘지를 못하네 안 돌아가야 되는데 오빠 그래도 하나 뽑은 게 어디야 지금 그래도 꽝일 수가 있어요 꽝만 아니면 돼 오빠 근데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? 여기 여섯 개 들었는데 꽝만 뽑고 간다 다섯 개 뽑았는데 마지막 하나가 꽝이야 정말 운 좋은데? 아 한 번 남았다 마지막 한 번은 자유롭게 그대로 아 끝났다 아 빠졌다 돌렸다 자 그래도 그래도 하나 뽑았다 오빠야 오빠 오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없으면 안 되는데 아 아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있을까요? 없을까? 있을까요? 없을까? 자 과야 너무 조용한데요? 너무 조용한데요? 아 진짜 없어? 거짓말 와 이게 뭔가요 꽝손이에요 오빠 꽝손 보여줘 깜손 깜손 오케이 개봉 깜손 깜손 깜손